이번에는 김평수가 나와요 아 그래 아니 좀 안으로도 끝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런 위야밤에 지금 공추란 데리지 않으셨나 이제 김평이 오면 안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한... 혼도인쇠 자 이게 꼬니가는 100명만 양평이 오라는데 지금 500분 이상 되겠는데 기차가 지나간다 와 기차다 와 지나가는 건 일본에 열차 탔을 때 짧고만 아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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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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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